넌 아야 니 비거보게 칠 수 있나 네 이 심판이 호흡소리도 안 부르는데 니 때릴 수 있나 보자 두고 보자 자 피케들치기 강력한 강치의 펀치 코드 좀 치면서 펀치 별거 아이고마 으라차 주대기들치기 들어갔던 강치 오 방탄도 이제 대결은 별로 없는데 근성은 있네요 지금 열받았어요 역군이 기습골으로 한번 맞았고 펀치 지금 몇방 맞았어요 자 오히려 지금 방탄이 접근전에서 강치를 밀어냅니다 오 일단 군을 잘 갖다 대는데요 그렇죠 왼쪽 군을 비스듬히 상대방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이 좋고요